제가 프로젝트 런웨이 제작 발표하는 날이었어요. 딱 일이 끝나고 저희 집 옆에 바로 그 SM 사무실이 있어요. 사무실이 있어서 그냥 갔어요. 왜냐하면 그날 제가 화장이 너무 잘 된 거예요. 다른 이유가 아니고 화장이 너무 잘 됐어요. 네 너무 잘 됐어요. 그럴 수 있죠. 걸어갖고 이수만 사장님 계시냐고 안 계신대요. 그래서 제가 제 연락처를 줬죠. 전화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나왔어요. 빨리 연락이 와야 된다 화장이 잘 돼 있을 때.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어머나.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너무 미국에 계시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 계시니까 연락이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잡은 리밋이 한 달이었어요. 한 달. 네 한 달. 한 달. 그래서 이제 YG로.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회사로. 그런데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분이 받으셨죠. 여보세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저 슈퍼모델 이소라. 그랬어요. 슈퍼모델 이소라. 사수 이소라. 딱 말이에요.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인터넷 검색해도 늘 가수 이소라 씨가 뜬단 말이에요. 제 1회 슈퍼모델 이소라예요. 네 이소라예요. 그랬더니 아 네 그러는 거예요. 저기 제가 양현석 사장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. 그랬더니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. 그래서 아 저기 말문이 완전 막힌 거예요. 그랬더니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. 아 네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. 네 알았습니다.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하 내가 왜 전화했을 거예요. 내가 왜 전화했을 거예요. 아니 근데 내가 왜 전화했을 거예요. 아니 그 SM하고 YG하고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.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. 얘기해 주실 수 없으세요.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. 네. 아유 확인 괜찮은데요. 아유 왜요.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라 있네. 야 그걸 가서 네. 그래서 제가 아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러고 있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양현석 사장님한테 전화가. 직접. 그래갖고 만나기로 했어요. 만나기로 했는데 수만이 아저씨한테 전달을 오시나요. 아이고. 될 때는 또 그렇게 다 연락이 또 같이 와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수만이 아저씨 SM도 만나기로 하고 YG도 만나기로 하고 잘 모르겠어요. 양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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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화 걸러왔어요. 양쪽을 이제 딱 거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SM을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사실은 내가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는 했지만 뭐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마음속으로 자신이 없는 거죠. 속으로 또 화장이 안 됐나. 네. 아니면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. 네. 자신이 깊이 없는 거예요. 막상 내 얘기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. 저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. 딱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. 아니야 잘 설명할 수 있어. 마인드 컨트롤 탁 하고 탁 갔어요. 그래갖고 이제 수많은 아저씨 말고 그 밑에 계신 대표님 계셔서 제가 이제 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길게 쫙 드렸죠. 네. 그랬더니 마침 SM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성격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. 어머나. 네.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수만 씨랑 회의를 해보고. 네. 저한테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에서 와갖고. 차 안에서 너무 기뻐서.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잖아요. 저는 뭐 이렇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불안했었는데 잘 됐다 했어요. 그리고 아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YG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혹시 여기저기 이렇게 되는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YG하고는 뭐 얘기가 돼 있는가 보다 연락이 돼 있는 거였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사장님을 만났죠. 양사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. SM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얘기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. 솔직하겠다. 근데 양사장님이. 신사업일까. 이소라 씨 저랑 일하시죠. 어머. 근데 SM하고도 만나보세요.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죠.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아는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. 그렇지만 저랑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이야. 점점 더 무서운 사업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아 이거 무서운 사업이지? 잠깐만요. 뭐지 이거? 아니 뭐 하늘에 새로운 건 없잖아요. 양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또 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저를 보고 어느 날.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소라 씨는 꿈이 뭐예요? 이소라 씨는 꿈이 뭐예요? 그러는 거예요.